XSFM입니다. I, D, W, K 22년 7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 463의 주말 순서입니다. 오늘이 농축 칼럼입니다. 농축산인과 저는 함께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농축산인으로 돌아온 정은정입니다. 한동안 그냥 계속 파워농축산인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원래 농축산인 모두입니다. 대선에다가 지방선거까지 겹쳐서 계속 선거방송만 했던 것 같은데 두 번 다 승리하셨네요. 윤석열 에지터입니다. XSFM의 이준석이죠. 쫓겨나진 않을 거예요. 농축 칼럼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콩과 들깨 얘기를 하신다는데 저도 뭔지 공부를 해봤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농축 칼럼 시간이 될 때마다 기분이 참 묘한 게 PPT 자료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돈 받고 PPT 만들어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자료로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보내는 원고 자료 있잖아요. 그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딱 그 수준이죠.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용만 기억나면 됩니다. 농축산인의 방송은 농축산인의 슬라이드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저희는 슬라이드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방송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번호 그것을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Days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도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열여덟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열여덟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바보상의 술안주 광고 네 맥주를 마셔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각종 산지에서 걷어올린 고컬의 안주 반건조 오징어 아기 꼬리포 오징어 잎 대구 껍질 튀김 등 다양한 제품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대구 껍질 튀김은 사서 아낀다고 아꼈는데 너무 빨리 없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아낄 수가 없어요. 속상합니다. 혼술 세트와 단품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구성이 있어요. 네. 여러가지 세트로 구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트를 냉장고에 쟁여놓으면 일단 술 마실 때도 편하고요. 각종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이제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라는 견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마트 가서 비교해보라고 아 그렇죠. 국내산이다 국산이다 이런 거 붙었을 때 이 가격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수몰에 있어요. 이거 저는 막 라면에도 넣어먹고요. 된장식에도 넣어먹고 그 오징어는 볶아도 돼요. 아 네 그렇죠. 그럼 다시 볶음처럼 됩니다. 그렇죠. 반건조 오징어는 볶아도 되고 아무튼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냉동실에 넣어놓죠. 넣어놓으면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맥주 마실 때도 꺼내 먹고요. 대구 껍질 튀김 이런 거는 좀 부셔가지고 주먹밥 만들 때 되게 편해요. 어머 안 그래도 먹기 바쁜데 네. 그러니까 밥도 먹고 그러니까요. 그 방법이 있구나. 그런 게 좋아요. 건너물은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딱 그렇게 활용하면 한 끼를 그냥 해결하죠. 애들 간식으로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밥 먹여야 될 때. 건너물은 애 밥 먹일 때 최고죠. 네. 그렇죠. 그 우유로 옛날 도시락 반찬 맨날 그거 땡땡채. 네. 그렇죠. 반찬 이름이 상품 이름이라서. 그러네요. 엑세스몰에 있습니다. 진학의 우려는 농축 칼럼 돌아온 농축 칼럼 시간입니다. 농축산인의 어설픈 허여멀건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거 보낼 때마다 얼마나 나를 놀릴까 싶어가지고. 이 기본 글꼴 쟁아. 폰트 바꿀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귀찮습니다. 어차피 현재 현재 이 연구자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만든다라고 그래도 그림 병렬로 늘어놨을 때 크기 맞추는 걸로 대견합니다. 이게 저렴하게 작업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ppt 잘 안 쓰고요. 이건 그냥 순서 보려고 갖고 왔는데 오늘 좀 황당한 거 원래 몇 개의 아이템을 오랜만에 농축할려고 하다 보니까 던졌는데 우리 유피디가 그냥 콩이 좋겠대요. 아무 이유 없더라고요. 콩국수에게 저렴가지고 콩을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콩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원두위를 광고하는 입장에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하면 휴가 갔다 오면서 계속 콩국수 생각만 했거든요 제가. 콩국수 없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 소재는 종종 이런 요소로도 정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는. 물론 거기라고 해서 콩이 없느냐. 순두부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콩국수는 없더라. 오늘 제목은 그냥 숭맥처럼 굳건한 삶. 너무 인문학적이죠. 숭맥이란 말이 그거더라고요. 숭맥 불변이라고 해서 이게 보리맥이고 그다음에 콩숙자. 아 콩이 한자로 숭자구나. 네. 그렇죠. 숭맥이 콩과 보리예요? 네. 그래서 콩과 보리를 웬만하면 같이 놔도 바보여도 구분할 줄 안다. 아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을 숭맥이라 부른 거군요. 그래서 보통 그런데 우리가 숭맥이란 말 쓸 때 나쁜 의미를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 언어 환경에서 순진하고 착하고 우직하고 그런 사람 숭맥 같아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콩과 들깨를 좀 농촌사회학 연구자가 봤을 때 참 이 농사 짓고 온 사람들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농민들이 하시죠. 할머니 농부들이. 그렇습니다. 참 숭맥처럼 굳건하게 지켜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왜 갑자기 하게 됐냐면 광주 음식 그리고 남도 음식에 유독 콩과 그리고 이 들깨베이스로 한 음식이 되게 많거든요. 큰 특징이에요. 육점만 먹던 놈은 무슨 소린지 모릅니다. 들깨베이스로 한 나물. 네. 나물도 그리고 추어탕도 남원에는 들깨를 굉장히 껄죽하게 집어넣잖아요. 그 들깨를 들이붓잖아요. 청취자분들 청도식 추어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경상도식 추어탕 엄청 시멀건해요. 맑아요. 뭐 그거 나름대로 또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영남에 국물 내는 방식이랄까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울로 서울로 모두가 올라오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서울로 서울로 모든 음식이 올라와서 어떤 음식은 탈락해요. 그런데 그 국물들은 다 영남감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본연의 스타일로 하는 가게들 가면 이거 왜 이래 하고 깜짝 놀랍니다. 먹어봤던 것 같은 맛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으면 그게 호남이에요. 추어탕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요. 살아남은 거죠. 호남 음식은. 저 그리고 그 들깨로 버무린 회색 나물들 있잖아요. 다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특히 머위데. 아, 맞습니다. 아, 머위데, 머위데. 추어탕을 탕이라고 끝나니까 그냥 뭐 찌개나 국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다가 저는 한 번 먹어보고 이건 음료수의 영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깨와 갈린 물고기의 조합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음식에 큰 차이를 둔 게 되는 게 왜 그럴까 해서 지난 몇 달에 걸쳐서 공부를 했던 거를 좀 티를 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일컬일 때 우리가 숙맥이라고 하는데 이 콩이라는 게 한국 음식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콩 애들은 안 좋아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 음식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된장 때문에 그렇죠. 된장하고 간장, 고추장까지. 된장이라서 로컬라이즈되는데 전세계 어디나 밈을 구하려고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세계 어딜 가나 애들은 콩류를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콩이면 일단 애들은 안 먹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한국 애들은 더 피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고추장도 된장 베이스랑 같거든요. 그냥 매죽가루에다가 고춧가루 섞고 고추장 만든 거 아시죠? 그렇죠. 나 콩 싫어 이러고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장은 매주에서 시작되잖아요. 한국에서. 그게 콩이고. 콩. 그런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이 몬순기우대에 놓여져서 쌀농사를 짓는 곳이면 누구나 다 콩을 먹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남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두반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장면도 자장이니까. 그래서 콩 베이스를 쓰고요. 그리고 일본은 미소 있고요. 미소 납소. 진짜 콩이구나. 그리고 베트남 다낭 같은 데 가보세요. 콩나물 먹어요. 다낭에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이 계절풍이 부는 몬순기우대에 놓여있는 공통의 음식 문화권에서 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장은 다 콩이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콩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모든 장은. 춘장은 그 생각을 안 해봤네. 짜장면도 콩이었구나. 쌀은 돈이자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포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아가지고 보통 아직까지도 농촌에 가면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쌀 팔아다 줄까 이래요. 쌀을 사오는 게 아니라 쌀을 내다 팔고 돈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쌀 팔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쌀은 경제이자 힘. 그렇죠. 돈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빚도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빚을 갚을 때 1년의 도지라고 해서 이런 임차농이라고 그러죠. 소장농들이 정산을 할 때 쌀은 현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국가가 징발하는 세금도 다 쌀을 기준으로 하죠. 쌀을 딱 기준으로 두고 만약에 이거를 잡곡으로 환원하려면 쌀 한 대에 보리는 한 말 이런 식으로 해서 맞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쌀이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쌀을 보통 순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순수한 곡물 순곡. 대신에 콩 보리 조 이런 것들을 잡곡이라고 하잖아요. 잡스럽다고. 우리가 순곡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잡곡밥. 잡곡이라고 불렀으면 잡이라고 부를 때는 레스트잖아요. 레스트. 레스트라고 불렀으면 레스트 아닌 주인공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쌀이군요. 그래서 잡곡이 잡곡이 되는군요. 그리고 보통 쌀은 순곡 그리고 주곡. 주곡 산업이라고 그러죠. 주곡이라고 하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곡은 쌀이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주신곡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960년대까지도 거의 잡곡 베이스의 음식, 밥을 먹다가. 70년대부터는 그게 법이었고요. 그리고 통일별로 해서 어쨌든 증산이 되고 거의 지금 100% 육박해야지요.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쌀값 폭락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너무 20년 된 문제죠? 네. 그런데 유독 몇 년 동안에 지금 이 쌀값의 폭락에 이 콩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잡곡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콩. 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을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죠. 소금하고 그다음에 이 콩이 만났을 때 숙성이 돼서 된장이 되든 청국장이 되든 이렇게 돼서 우리의 음식 문화를 그나마 덜 심심하게 만들어준. 된장이 없었으면 정말 살아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두부를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콩을 콩에 찍어 먹네요. 그렇죠. 잡곡인데 사실상 주식 뺏고 제일 중요한 역할이군요. 그리고 고기, 육고기를 다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짜장면 위에도 콩을 넣어놓잖아요. 부족한 단백질은 당연히 콩으로 오랫동안 보충을 해온 게 동남아시아의. 왜냐하면 우리는 목축을 안 하잖아요. 날씨가 지금 이런 날씨에 돼지랑 소를 어떻게 길러요. 그래서 목축이 없는 나라의 지역의 가장 공통의 특징입니다. 쌀이나 그러니까 곡물과 그리고 콩을 통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가끔가다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해서 공통의 음식 문화권을 붙은 라이스벨트라고 하거든요. 쌀벨트라고 그래요. 크게는 밀벨트하고 쌀벨트로 나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있는 게 된장, 간장 그리고 액젓. 액젓이 공통해요. 그래요? 하긴 우리 태국가도 피쉬소스 먹잖아요. 네. 강이 범람하고 혹은 바다에서 물고기. 왜냐하면 이게 몬숭기우라는 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물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 여름이 되게 길고 후덥치근한 데서는 소금 넣어가지고 액젓 뽑아내가지고. 이거는 진짜 공통의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도 액젓의 문화가 있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젓갈, 젓갈 문화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쓸 수는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염장.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콩도 같이 만나면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의 공급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버쩍 말라있고 넓다. 그러면은 목축을 할 수 있는데 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는 건. 그러니까 육포. 네. 그럼 몽골에서도 육포. 그러니까 콘벨트라면 우리가 아까 에디터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콩에 콩 찍어 먹는다고. 거기는 콜라에 팝콘. 옥수수예요, 옥수수. 그렇죠. 약에 밀어서 또르띠아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우리가 보통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쌀 심은 데 쌀 안 나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콩은 종실농사라고 해서 심었을 때 이 한 알에서 응축된. 그러니까 종실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응축된 영양분을 가지고 몇 알 이상의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한 알이 몇 알을 났느냐.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뭐냐면 벼는 이 벼씨에다가 모종을, 그러니까 모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를 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종실농사는 주로 깨나 콩 같은 것들을 말을 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깨 심은 데 캔 나고, 그리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래서 종실농사라는 말을 조금 기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알 심어서 한 알 낳으면 세 개가 확장될 수 없거든요. 콩 한 알 심어서 콩 꼬투리에서 여러 콩과 팥이 열리기 때문에 보통 세 개를 확장하는 농사의 상징으로 종실농사를 많이 삼죠. 그런데 쌀은 오내기를 하는 패턴과는 다르다. 쌀은 뭐가 다른 거예요? 쌀은, 쌀 심으면 쌀 안 나온다니까요. 그 벼씨를 가지고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먹는 콩을 그대로 심어도 콩이 꼬투리가 맺어서 나오는데 벼씨는 종자양으로 따로 해서 싹을 틔워야 되죠, 따로.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거. 특히 종실농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영양을 삼아서 길러내죠. 그래서 콩나물이 가능한 거예요. 콩나물에 우리 뭐 줘요, 거기다. 그냥 물만 주면 자라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체에 그걸 배젓을 삼아서 응축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인문학적으로 콩 같은 거 들여다보면 할 말이 많은 거니까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독자들은 안 좋아하죠. 그리고 한국의 농업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오랜 인류에서 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뿌리 혹 박테리아라고 해서 이게 땅을 되게 북돋아주는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풍경 많이 못 보는데. 박테리아가 질소를 제공한다고? 콩한테? 고정을 하는 거죠. 우리 질소 비료 있잖아요. 질소 비료. 질소 비료 이전에는 이 역할에 가장 절대적으로 하는 게 콩이었고 그리고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왜 남미에 무슨 굴껍질 같은 거죠. 그거에 빠가지고 원래 비료로 삼았었거든요. 그 조개껍질, 굴껍질 이런 거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렇게 밭을 보면 사이사이에 콩을 심어 놓거든요. 그리고 논두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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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에 파치나 콩을 심는 이유가 이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라면 어차피 그것도 작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료 사는 돈을 아껴준다. 그렇죠. 그리고 비료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걸음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 걸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은 가족들이 많아서 보통 화장실 가는, 변소에 가는 가족들이 많든가. 사람이 많든가. 아니면 다른 존재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많다는 건 부양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뭘 먹여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먹여야 걸음을 싸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 능력이라는 건 자기 땅이 많아야지 되는 건데. 사람이 많은데 밥을 안 준다는 건 전경연심보고. 그렇죠. 그리고 가족은 하청에 하청을 주면 되지. 걸음을 또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농들이 갖지 못하는 게 보통 두엄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두엄. 두엄. 네. 걸음. 걸음을 가진다는 건 농업, 부산물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가족이 있든지 소가 있든지. 썰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물을 썰어서 여기다가 축분이라고 하죠. 같이 섞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걸음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오랫동안. 걸음도 결국 부동산의 문제였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 걸음이 부족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작의 형태로 자기 걸음도 삭히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풋걸음이라고 해서 걸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풋걸음이라는 건 뭐냐면 녹비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산에서 가라앉히라든가.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파리를 가지고 이 풀 같은 거를 덮는 거. 그 정도를 풋걸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밭고랑 사이에 주변에 심는 콩 정도는 다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삼을 수도 있고. 빈농의 영양이네요. 그렇죠.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유일한, 가장 귀한. 그래서 경상도 같은 경우는 콩잎 먹잖아요. 네. 콩잎 먹죠. 콩잎김치 진짜 맛있거든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콩은 시장에서 먹을 콩을 사와서 심어도 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벽실을 시장에서 마음대로 팔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쌀 심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언젠가 닭이 주워 먹지 않는 이상 계속 거기 있죠. 그래서 이 소출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조선시대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많이 굶어서도 죽는데 추워서도 죽어요. 나무요? 왜냐하면 장작을 해갖고 올 수 없잖아요. 저 산주가 다 있는데. 그렇죠. 소유주가 있는데 함부로 나무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연료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지푸라기는 당연히 내 몫이 아니잖아요. 난 논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초과집에 올리는 지붕이 다 지푸라기잖아요. 그거 뗀다는 얘기. 그것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 콩을 털고 난 다음에 콩대를 잘 말려서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 아주 뜨거운 난방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요리를 할 수 있는 연료의 역할들은 충분히 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쓰지 않으면 콩깍지는 보통 콩을 볶는 데 쓰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콩깍지 같은 경우에는 잘 훑어서 쇠죽을 쓸 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콩대에 같이 잘 이렇게 연료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불이 자작자작할 때 거기 위에 딱 생선을 구워서 먹는 게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디서 문화를 받냐면 경상북도 내륙 지역의 할머니들이 아주 짠, 짠 자반을 갖고 와가지고 딱 그 콩대 위에다가 구워서 드시는데 세상에 없는 맛이긴 해요. 그래요. 그 내륙이니까 짤 수밖에 없죠. 네. 되게 짠데 그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특히 그 얘기하더라고요. 과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연료가 콩대 말고는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무를 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들깨나 콩농사가 되게 중요했던 건 그 부산물 자체를 연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볏집은 어렵거든요. 주된 산물은 먹는 데도 쓰고 파는 데도 쓰고 비유로도 쓰고 부산물도 그렇게 쓸 곳이 있는데 힘은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문화를 이끌고 가는 발명은 확실히 가난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작물 기르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어떤 토양을 잘 지탱시켜주고 그리고 연료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식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식재료로 콩농사는 우리한테 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콩나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콩나물. 이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빛을 피해서 제가 밝게 자라는 가장 유일한 겨울의 비타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에 지금 같으면은. 빛을 피하는데 밝게 자란다고요? 그렇죠. 빛 받으면 얘네 파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저기 맨날 집에서 옛날에. 까맣게. 이렇게 봉지 덮어놓잖아요. 저희 집에는 이제 자동으로 물을 주는 콩나물 머신이 있었는데 설명서 저는 이제 심심하면 설명서 읽잖아요. 어릴 때는 설명서에 써 있죠. 응달에 두세요. 그렇죠. 안 주면 안 쓰는 말이죠. 응달. 슈퍼에 콩나물 사러 가도 비닐봉지 걷어서 주잖아요. 그리고 까만 걸 포를 덮어놓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부족했을 때 겨울에 동원할 수 있는 생채소는 콩나물. 유일하죠. 물론 묻어둔 무나 배추가 그런 역할은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건 절인 거니까. 그래서 이 콩나물이 상당히 또 식생활에서 매우 매우 중요했던. 그런데 여름에는 안 길러 먹어도 돼요. 왜요? 이거 말고도 지천에. 다른 게 많으니까. 지천에 푸성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비타민의 보고 유일한. 그야말로 유일한. 그래서 이 콩나물을 가지고 그나마 여인들이 버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콩나물은 콩의 배젓을 영양분 삼아서 물만 먹고 잘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을 스스로 응축한 이 종실에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잡아먹기 전까지 물만 먹잖아요. 네. 그래서 콩농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왜 과부들이 좋아했다고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걸음 져다 줄 사람도 없는 이 여자들한테 자기 걸음도 없이 잘 자라는 이 콩만큼 우리를 지탱해 준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종실농사가 주는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멀리 가면 이제 가난한 층이 종실의 힘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그렇죠. 그래서 겨울을 생각을 해보면 먹을 수 있는 게 무하고 배추 그리고 이렇게 밭에 그냥 버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파 같은 게 운파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늦겨울 같으면 운파 정도. 그런데 여기 콩나물만 있으면 어느 정도 식재료를 떠받칠 수 있죠. 일단은 국을 끓일 수가 있어요. 콩나물 국. 네. 그리고 무채를 썰어서 거의 진짜 표현하실 때 보면 뭐냐면 쌀은 한 줌 집어넣고 콩나물하고 무 엄청 집어넣고 콩나물죽. 콩나물 밥은요. 그랬더니 사실은 콩나물밥은 그렇게 많이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밥이라는 거는. 쌀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콩나물을 집어넣어도 그래서 콩나물죽. 그래서 경상도에 왜 갱식이죽이라고 많이들 아세요. 그 겨울에 찬밥에다가 김치 좀 뚝뚝뚝 썰어넣고 콩나물 좀 집어넣고 퍽퍽 끓인 일종의 김치 콩나물죽이죠. 그걸 갱식이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속 콩국수 그 타령만 했는데 돌이켜보면 상당히 콩을 베이스로 한 음식이 한국에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면 콩이 가장 고마웠을 때는 겨울이네요. 먹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콩국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여쭤보면 오히려 믹서기가 개발이 되면서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거지. 여름에 이거를 하려면. 멧돌에 한참 갈잖아요. 한참 갈고 그리고 잘 쉬잖아요. 콩이. 그렇죠. 그래서 그 손실을 감당할 그런 건 없었다.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콩 넣어놓고 좀만 방심하면 쉬죠. 보통 우리가 먹는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현대의 어떤 기술과 결합을 할 때 굉장히 확장을 하거든요. 대포적으로 불고기 같은 경우에. 불고기 되게 손쉽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60년대 육절기가 등장을 하면서라요. 고기를 얇게 쓸 수 있는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진짜 한량 없이 얇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였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LA갈비를 현대의 기계들이 도입되기 전에 대중적으로 먹었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뼈까지 잘 절단을 해놔야죠. 진짜 어마어마한 파림을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잘 갈린 칼을 써야죠. 도끼나. 그러니까요. 옛날에. 동네에 연쇄살인마 하나씩 있고. 그렇죠. 60년대, 70년대 제가 서울시 음식사를 한번 공부를 하느냐 찾아봤는데 큰 가든 있잖아요. 큰 갈비집에 가장 칼잡이가 뭐냐. 도끼를 가지고 이 갈비를 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거 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도끼로. 식도끼를 해가지고. 그래서 턱턱 쳐내서 갈비 짝을 다 해체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콩국수를 먹을 수 있고 두부 이야기할 건데 두부를 먹을 수 있는 건 이 콩을 곱게 갈 수 있는 이 그라인더의 힘입은 바 큽니다. 전기와 기계. 그렇죠. 전통음식은 아니에요. 두부는 늘 생각할수록 이건 진짜 재료 대비 비효율적인 아웃풋이잖아요. 네. 콩의 2차 가공 영역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안 먹어. 죽어도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중년의 양인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런 동양에서 온 단백질이 많은 비건 음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먹이려고 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애들은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인들은 두부를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늘 밥상에 올라가 있는 걸 경험하고 늙어온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두부는 난 죽어도 안 먹어는 드물죠. 그렇죠. 뭐 찌개에 또 들어가 있고 그냥 두부는 부재료의 느낌도 세니까 물론 두부지짐도 있지만. 두부는 그 자체로 음식이자 식재료이거든요. 그럼요. 두부는 그냥 그거 자체로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조카가 며칠 전에. 특정 조카를 뭐라고 하는 거죠. 뭐 도시에 놀러 가는데 이모 나 뭐 먹을까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음식으로 첩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재료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고기를 먹던가 아니면. 뭐야 그게. 왜 그 고기 있잖아요. 육회 같은 거를 먹던가 아니면. 우리 개한테 하는 거 같은데. 두부를 먹던가 내가 요리를 먹으려고 하지 마라. 맛없는 동네에 갔는데. 어쨌든 두부라는 경우는 뭐냐면 이 식재료이자 그 자체로 완벽한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냥 한 번 익힌 거잖아요. 보통 한 번 익힌 거는 그냥 그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두부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엄청난 시간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농촌의 한국인의 밥상을 포함해서 뭔가를 재현을 해낼 때 가장 이상한 게 두부를 너무 손쉽게 해먹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두부 몇 돌로 하루 종일 갈고 하루 종일 끓이고 간수 필요하고. 간수 넣어서 또 이렇게 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굳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굳히고 나면 A4용지만 한 게 나오잖아요. 표용지 두께. 우리 조선일보의 한현우 기자는 만들어보면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간장도 못 만들기 때문에. 두부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재삿날. 재삿날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잔칫날. 그리고 마을에 상례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했을 때 효율이 그나마 있는 식재료이자 음식이 두부인 거죠. 아까 콩국수 얘기할 때 말을 못했는데 저건 저렇게 어려운 음식이 왜 이렇게 대중화됐지 싶으면 보통 잔칫날 음식.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만큼 만들어야 이만큼 나오는데 쉬긴 또 얼마 잘 져요. 그리고 두부 비지가 남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디나 전세계 공통이더라고요. 저런 어려운 음식을 왜 생각해냈지. 보면 잔칫날에 결혼식 때 주는 게 풍습이 되었느니 다 그런 배경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례나 이렇게 잔치의 부조 목록이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요즘 사람들이랑 똑같네요. 결혼식 때 얼마 줬는지 뭐 줬는지. 그래서 마을 회관의 장부 같은 것들을 좀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런 게 반드시 있어요. 땡땡땡 세민이네 두부 세 판. 두부를 부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 그것만 처먹고 갔다. 이런 것처럼 두부를 세 판이나 처먹었다. 만들어 갔다. 그리고 보통 상주나 누구는 돼지 같은 것들을 사긴 하지만 아주 짜잘한 거 있잖아요. 뭔가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이런 걸 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재미있게 귀여워요. 콜라 두 박스 이런 것도 부조 목록에 들어가는 것처럼 두부는 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부에 비해 콜라는 너무 성의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60년대는 콜라는 눈이 뺑 돌죠. 비싸니까. 이 얘기 한 번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옛날에 도토리목 파는 집에서 파전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 오신 손님이 20대였던 것 같아요. 이모 저희 도토리목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모가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도토리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먹는 이란한테 6시간 후에 먹겠는데. 6시간은 빨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전원일기를 볼 때 제일 이상했던 게 쌍봉댁 슈퍼였거든요. 쌍봉댁 슈퍼? 네. 쌍봉댁 아시죠? 그 슈퍼 아주 김숙 아주머니가 하시는 거. 그런데 뭐냐면 저는 그게 제일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저 동네에는 슈퍼가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농촌에 상회 같은 게 없잖아요. 신선식품을 사다 놔봤자 다 쉬거나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나 상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보끼리 엄마나 수남이 엄마가 와가지고 콩나물 한 봉지 주시고요. 그리고 두부 한 번 주세요. 그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뭐야? 그럼 저 집에는 이 여름에 찌개에 두부를 넣는단 말이야?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시골인데. 농촌에서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부의 회전력이 있을 만큼 두부가 팔린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일장이나 나가서 두부를 사오는데 팩두부는 풀머니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팩두부 없을 때는 보통 봉지에다가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만한 거에 이렇게 잘라주셨잖아요. 잘 쉬기도 하고 으깨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두부를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두부는 정말 제사 있을 때는 반드시 필수 식재료니까 그때 장나라고 상관없이 큰아버지가 경운기 타고 가서 사갖고 오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였어요. 저는 공장도의 두부 유통이 전국적으로 되는 회사들이 생겨난 거는 진짜 얼마 안 됐고. 말씀하신 대로 팩두부가 개발되기 전 그리고 그 한참 후에도 저는 도시에서 살아났으니까 그걸 알아요. 두부는 슈퍼가 만드는 거예요. 콩나물도 슈퍼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시장마다 아주 작은 두부랑 콩나물은 같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부랑 콩나물 가게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냉장 유통이라는 것도 어려웠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뱅글뱅글 돌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였는데 지금은 거의 거대 식품기업으로 다 넘어간. 맨날 맨날 슈퍼에서 진짜 어렸을 때 두부에 손가락 넣었다가 엄마가 저 때리고 그 두부 사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부 먹던 날 같은 경우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촌에서 살다 보면 1년에 두부 먹는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잔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콩이 없으면 또 두부용 콩을 따로 쟁여두지 않으면 그 잔치나 상례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귀한 식재료. 그래서 콩은 늘 대비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콩이 뭐가 좋으냐면 몇 년 묵어도 싹이 나요. 그래요? 팥도 그렇고. 그래서 보관을 해놨다가 아주 긴급한 시절에 심어가지고 보통 대파 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큰 가뭄, 큰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 버리고 뭔가를 급하게 심어야 될 때는 이 두류과 작물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 같은 서울 중놈한테 대파 작물 그러면 대파 혹은 데워주는 작물인가. 영남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맷데이먼이 화성에 갔을 때 있던 게 감자가 아니고 콩이었으면 좀 다른 걸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콩 같은 경우는 주로 밥 밑 콩이라고 해서 밥에다가 얹어먹는 콩 있잖아요. 서리태라든가 저는 콩밥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란색 콩 있죠. 어릴 땐 싫어했죠.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쌀은 귀하니까 쌀보다 무언가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한다라면 고리와 콩이 상당히 유용했던 식재료, 농작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Y존 바디옷이만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무엇보다 산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pH 5.0 약산성, 4가지 유산균함 위에 EWG 그린 등급까지 알러진 프리와 무자극 인증으로 어떤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여성청결제 오늘부터 Y존 케어는 29데이즈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혼술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현대 농업에서 특징이 있어요. 콩에 대한 것들도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콩나물 콩 그리고 그냥 밤미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농업을 발견할 때는 여러 가지로 목표를 세우거든요. 특화를 시킵니다. 콩나물 통종에서는 콩나물이 잘 나도록 그리고 두부콩은 두부용도로 그리고 된장용은 된장용도로 그래서 그런 걸 개발을 해내는다는 거죠. 그럼 현대 농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전업화, 분업화, 세분화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분화. 그냥 세분화가 아주 다양한 콩들을 길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농업에게 전업화를 기대하죠. 이 세 가지를 기대하죠. 분업, 세분, 전업. 그래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콩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심는 콩이 대원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품종 이름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텐데요. 참 재밌죠. 허구헛날 만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대도시에서 이름은 처음 들어요? 네. 평원이라는 콩은 주로 두부를 낼 때 굉장히 효율이 좋아야 되고요. 자, 착협 위치가 높아야 된다. 이게 뭘까요? 뭐냐면 조금 웃자라게 해가지고 기계가 들어갔을 때 한꺼번에 콩을 털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너무 밑에서 자라면 쪼그리고 앉아서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업화가 안 뜨거든요. 가격이 안 맞죠.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밭작물 기계 중에 개발이 된 게 이 콩 따는 거. 그런데 나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밭에 기계 들어가는 장면 잘 못 보이실 거예요. 못 봤죠. 밭에 손은 잘 못 보죠. 콩은 어려웠었는데 이제 전업화되면서 이걸 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그런 기계까지 함께 개발이 돼서 기계에 맞는 품종 이것도 되게 중요한 품종 개발의 원칙이에요. 일단 다 수확이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병액 굉장히 강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계가 잘 들어가야 될 거고요. 기계하고의 궁합이죠. 그걸 맞춰서 개발해야 돼요. 그렇죠. 고령화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농기구 회사는 품종 개량까지 같이 연구를 하는 거군요. 그럼요. 모든 풀 패키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걸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던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풍이라는 콩은 뭐냐면 이것도 품종 개발입니다. 장류에 많이 특화된 콩이기도 합니다. 매주에 들어가는 놈. 네. 매주에 들어가는 놈이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 현대 농업 그리고 특히 콩만 보게 되면 이 품종 개발하는 게 최소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표에서 좀 특이한 게 품종명이 있고 언제쯤 성숙하고 몇 센치쯤 자라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다 써 있는데 육성 연도예요. 2017년, 2019년이 무슨 소리예요? 그때 새롭게 품종을 출원을 하는 거죠. 그때 이때 개발된 발명품이라는 거죠? 계속 개발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성 연도를 보게 되면 그 국가가 신경 쓰는 품종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에는 1990 몇 년이 마지막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동부요? 동부. 그 외에 하얀 콩콩을 아시죠? 이따가 동부 얘기도 할 건데 그러면 벽씨 같은 경우에도 새로 계속 개발하거든요. 그러면 육성 연도 2020년 것도 있어요. 많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신경 쓰는 농업 중에 하나가 그래도 콩농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신놈이 모르는 상식이네요. 이 새로 고침이 못해도 5년 이내에는 이뤄진다는 거네요. 그리고 계속 해갖고 와야 되는데 10년 이상을 해야 될 일을 보통 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자회사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돈 안 되는 것들은 국가가 그 일을 떠맡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OS 같네요. OS가 천 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인류가 태고 쪽부터 즐겨 쓰던 게 아니잖아요. 업데이트한 지 6개월 됐으면 그 회사는 노는 거라서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백립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알 100알을 가지고 몇 그램이 나오는지 평균을 낸 걸 100립중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깨 100알 색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깨 같은 경우는 1000립중이 기준이에요. 눈 나빠져요. 1000알을 해가지고 이제 핀셋을 다 세는 거여서 그거를 평균 그램수로 내는 거죠. 100알이 28.3g 이렇게. 음식 모형 만드는 업체 있잖아요. 식당 앞에 있는 거. 거기서 한번 취재해 나가는 거에서 음식이 얼마 진짜처럼 만드는가. 그걸 취재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다 만들더니 이제 깨를 뿌릴 차례예요. 깨는 그냥 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왜 깨는 그냥 깨를 뿌려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만들어? 이제 우리가 농축한 놈 들어갈 때마다 배울 게 많아서 왜냐하면 그 PD처럼 우리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무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100립중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100알의 평균 무게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무겁기보다는 조금 풍미 그리고 부드럽게 돼서 여기가 훨씬 가급하거든요. 장류는 두꺼워야지 얻어낼 수 있는 된장이나 간장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구휼이 목적이다 보니까 무게가 무겁다고 다 좋고 그런 것도 아니고 특성하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굉장히 고급을 보통 보면 굉장히 조그만 파주 장단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급 품종이라고 날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풍미 또 현대사회에서 엄청 또 맛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고소함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해야 되고 심지어 여기에 풀패키지 산업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농약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시기에 어떤 농약을 어떻게 뿌려야지만 이제 잘 이게 내병성 이래서 벌레를 잘 해충을 하는가 그냥 막 죽어버린 놈이 대중화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것들을 심어보고 걷어보고 심어보고 걷어보는데 최소한 10년 동안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품종을 개발하는 일인 거죠. 민간에서 할 수 없다는 건 국가가 R&D에 투자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누리호처럼. 오랫동안 저도 농진청 맨날 욕은 하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병성을 가질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야생종이 야생콩가의 유전적인 형질들을 분석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날씨에 적응시켜야 되거든요. 날씨 이렇게 더울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걸 계속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업데이트가 중요한 코드라는 걸 이제 알겠는 게 우리가 지금 주로 먹고 있는 두부용 콩은 2017년 업데이트판이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더 더워질 때를 대비해야 되고 더워지면 모든 식생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다 대비하자면 완전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손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걸 계속해서 한 번 수확도 못하고 팔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품종을 해마다 뭔가 이렇게 심을 때쯤에 농진청부터 해서 농식품부가 이거 뭐 좀 분양받아가세요 할 때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콩 품종은 대원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어도 잘 자라기도 하고 잘 쓰러지지도 않고 수율도 좋고 그래서 결정을 해요. 올해 쌀은 삼광쌀인 그리고 콩은 대원콩 그걸 농민신문이나 이런 데서 저는 보죠. 올해는 이거 심는 거구나. 여러모로 비교를 스마트폰하고 하는 게 되게 편한 게 계속해서 연구 투자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데 새로운 판이 나왔을 때 시장에 팔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또 사람들이 사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제 토픽 같은 토픽이 나왔는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놈의 TMT는 정말 저는 이제 분노하는 게 어디 방송국 가서 5분씩 잘만 하면서 여경 꼭 2시간 채우고 갈라. 자 콩 얘기를 겨우 시작한 현재 농축할놈은 다음 주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 토의 소유사죠. 맞네요. 나 생각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례죠. 성가비를 밀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 성가비 형이었어요? 저도 이제 다른 옵션이 없었던 게 토르가 그러니까 성가비가 못마땅하다고 토르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토르는 들깨에 밀리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또 죄송하네. 네. 농축산인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해보죠. 농축할놈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자 7월 첫째 주 뉴스 아카이브 아 특이한 거 골라왔네요. 에디터가 네 밀레니엄 7월 5일 2000년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아직 새천년의 감성이 꺼지지 않고 있을 때 상문고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눈에 환하시죠? 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쪽 학군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문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98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 먹고 대학생 할 거 있는데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이발사 어르신하고 제가 친했어서 대학을 다닐 때에도 머리 깎을 때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갔어요.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셨거든요. 아니 입장이 잘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에. 아 뭐 그냥 했어요. 그래요? 네. 수희 선생님들도 없었고. 가고 동네 친구들하고 어쩌다가 술 한잔하고 이럴 때 그 얘기들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자기 친구 아니면 자기 동생 상문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또 강남 사람이잖아요. 네. 데모를 처음 본 거예요. 뭐야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귀한 경험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제 앞세대들도 그렇고 제세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일부러 무리해서 이 학군에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 안 듣고 피켓 들고 나설 정도면 보통일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특한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선선히 기억하고 있고요. 특히 당시 강남 8학군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상문고의 빡센 이미지가 워낙 셌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을 일이죠. 들리는 얘기로는 두 발이 워낙 엄격해가지고 길거리에서도 알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배정받잖아요. 서울은 시험 봐서 줄 서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다 오오오오. 그러다 상문고 나오면 웃음빠 나왔어요. 잘해봐. 머리때배. 모든 면에서 더 많이 때린다. 집에 늦게 보낸다. 그리고 다 사실이었고요. 그렇죠. 상문고는 목천 상시 문중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상시 문중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지긴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문중에서 처음에 상헌 이사장을 상문학원 이사장으로 세웠고 이후에 73년에 상춘식이 상문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렇죠. 73년의 교장인데 94년까지 교장이었어요. 21년 해먹었는데요. 그때 너무 유명해져서. 그리고 또 상문고가 축제 없는 걸로도 유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러난 다음에 축제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이것도 나름 학내 반발의 영향이 있었죠. 결실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에서 상문고 애들을 만납니다. 그럼 이제 상문고 우리도 이제 축제하는데 축제 명칭 공모한다고. 그럼 이제 옆 학교에 있는 우리들이 다 상춘제로 와라. 상춘제 괜찮네. 다들 시무룩해져서 집에 가고 그랬죠. 아니 근데. 너넨 그것밖에 없다고. 저희 학교도 축제가 굉장히 현식적이고 별로였는데 강남에 제 친구들이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강남 축제 기간은 거의 뭐 연애 편지던데요.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와서 기업인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엄청났습니다. 그때 엄청 사귀더라고요. 저 다니던 고등학교도 축제도 되게 셌고 그리고 여기는 상문고밖에 없어서 이렇게 교장이 티가 나는 건데 아예 저 나온 사륜고등학교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면 20년까지 된 것처럼 안 보이죠. 평생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20몇 년 교장이 요즘 사람들은 무슨 푸틴 같은 소리야 그런데 이게 법받기기 전에는 사립학교의 교장은 영원한 교장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저는 공립을 나와서 몰랐던 문화죠. 그래서 50년 넘게 교장을 한 경우도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교육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 교육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먹던 새끼들은 계속 해먹는다는 전역. 그래서 사립고를 사립중고를 나온 학생들이 그걸 채화하는 거예요. 아무리 젖다위로 해도 평생 해먹고 사나 봐. 그렇죠. 기득권이 저렇게 소중한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양반이 초대 교장이 되고 나서 상문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비리의 전형이 됩니다. 그렇죠. 대명사가 됩니다. 네. 이 비리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게 너무 지루한 이야기인 게 상문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후에 미디어에서 나온 비리 내용들이 고등학교 비리 내용들이 학교 재단 비리. 네. 이게 전부 다 상문고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렇죠. 다예요. 다. 그렇죠. 백화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두사부일체랑 말죽거리 잔혹사가 상문고 이야기라는 것도 너무 유명한 사실이고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다 벗겨도 되나? 이름도 상춘고랑 상지고인가? 그렇죠. 아마? 네. 생각해보니 비리는 DRM 프리예요.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경우는 아예 유아 감독도 상문고 출신이고 배우, OST, 김진표 씨 다 상문고 출신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대충 간추리면 입학하자마자 반 1등부터 10등한테 기부금 명목으로 돈 걷고 학생 성적이나 내신 조작하고 그리고 입학하면 입학한 대학별로 기부금이 따로 책정돼 있고 등등입니다. 당시 얘기를 찾아보면 야간 자율학습을 시킨 다음에 야자 전기세까지 걷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망했을 때 전교생에게 리본을 달게 하는 것. 그게 그 영화에서 그대로 따랐었죠. 그리고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요. 무슨 강당 맞는다고 돈 걷은 다음에 골프장 지었다는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교사들에게 한 명당 300에서 500 정도 기부금 할당이 정해져 있고 이걸 교사가 못 채우면 좌천되거나 망신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상문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수많은 비리들이 94년 교사들의 양심 선언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질렀던 상춘식 교장은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래봤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상문고에는 관선 이사장과 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94년이에요. 비리재단이 쫓겨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에 사학법이 개정이 되면서 관선 이사의 임기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상춘식의 무리들이 복귀를 시도한 거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복귀를 또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바뀌었는데 교사들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교사들이 반발을 하니까 승인을 또 다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법원으로 갔죠. 또 가처분 신청이죠. 승인 취소 후에 취소 가처분 신청. 그런데 법원의 1심 판결이 웃깁니다. 이 당시에 교사들이 교육청하고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위도 하고 교육청도 점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1심 판사인 김영태 부장 판사가 교사들이 불법적인 실력 행위로 재단 이사장을 바꿀 수 있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네. 재단 이사진이 아무리 많은 불법을 저질러도요. 이 말을 하면서 구 비리 이사진의 복귀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네에서 났던 그때 소문이 그건 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재판부가 아름아름으로 연이 있다 이런 소문도 나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게 2000년 7월 5일입니다. 상문구 학생들이 시위가 당시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일단 강남 8학군에 위치한 명문학교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해? 학부모도? 싶고. 그리고 여기가 법원하고 너무 가까워요. 마을버스로 한 7월 8천 거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법원 앞으로 가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동네 법원이라고 있는 게 그거니까요. 서초동 법원이니까. 그리고 지방법원도 여기 있지 않나요? 서울지방법원? 네. 남부지법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단의 비리에 맞서서 학생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시위를 했다는 점도 독특하고요. 당연히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에는 상고가 진행 중이고요. 상고가 진행 중이던 2001년에는 심지어 이전에 성적을 조작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교감이 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취임실에서 했다는 말도 명언이에요.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 취임이 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 죄가 있으면. 사실 이것만 읽으면 또 결론으로 정리되면 유죄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그렇죠. 유죄로 감옥까지 갔다 왔고. 2001년에는 신입생이 거의 없어서 빈 교실에서 수업하는 장면이 언론을 타기도 했습니다. 네. 상문고로 배정된 신입생들의 재배정 요구, 재학생들의 전학 요청이 또 언론을 크게 탔죠. 그렇죠. 결국 2002년에 대법원에서 구 재단 무리들의 복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 비리재단은 이후에도 계속 복귀를 시도했어요. 제가 가장 최근 것까지 찾은 게 2013년도예요. 와, 열심히네요. 네. 죽어도 돌아오고 싶은 거죠, 진짜. 왜냐하면 사학재단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사학재단 일가는 보통 물려받아요. 평생 20살 이후부터 날로 먹는 거 말고 해본 게 없어요. 그렇죠. 재주가 없잖아요.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꽉식 씨의 친구 때문에 꽉식 씨가 화가 났었죠. 네. 이후 두사부일체와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또 이 두 영화가 대박을 쳤어요? 네. 그러면서 재조명이 됐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면서 동시에 폭력적이었던 고등학교 입시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 전반에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90년대 말에 재배정 요구를 많이들 했는데 그럼 그 전에 학부모들은 왜 재배정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아이가 싫어하는 거 뻔히 알고 나쁜 소문 뻔히 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실 거예요. 빡세기로 유명한 상문고는 학부모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학교였어요. 네. 90년대만 해도 스파르타식 학교가 인기가 높았거든요. 옛날에 왜 엄마들이 면담 가면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도 말 안 들으면 펑펑 패주세요. 그 얘기를 왜 단임한테 하냐고요. 그렇죠. 마지막 인사할 때 이제 일어나면서 인사할 때 웃으면서 하는 말 연애업이 그거였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막 때려주세요. 많이 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상춘식 교장의 비리가 20년 동안 허용이 됐던 이유도 왜냐하면 돈 준 사람이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도 알죠. 그런데 이게 허용이 된 이유가 뭐냐면 상문고가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인근 주민의 증언. 옆 학교보다 훨씬 잘 보냈습니다. 뭐 서울대 60명씩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수능 하나만 맹목적으로 바라본 결과를 회의하기 시작했고요. 상문고 사태 이후 입시와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저까지도 선생한테 주목으로 맞던 세대예요. 이후 수시 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제도는 이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변형이 된 거죠. 잘 돌아가고 있던 입시 제도를 좌파들이 바꾼 게 아니고요. 지금도 죽어도 좌파라고 말할 수 없던 학부모들 그리고 당시의 학생들의 저항으로 만들어진 결과고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일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현재 우리 사회를 바꿔놓은 것 중에 또 제일 큰 걸로는 우리 피부에 다가오는 교육감 민선선거 제도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런데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이건 뭐 100년, 1000년 걸릴 일인 것 같아요. 그 사학의 정상화는. 그리고 보통 보면 한 20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교육지도는 크게. 그러니까 왜 여고계단 보면은 계속 그 졸업사지에 남아있잖아요. 그럼 상문고 같으면 20년째 교장이 계속 낸 말이 정화잖아요. 게다가 이 3, 40대들 사이에서 또 뭐 에디터가 알고 찍은 건 당연히 아닌데 이번 주에 상문고가 다시 화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린스턴데이의 허준이 교수가 아 그렇죠. 상문고를 중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들 그 얘기하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수학천재가 된 거라고. 그게 인증이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하면은 이런 얘기를 지방에는 이런 비리가 훨씬 더 심각한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산의 분이엘고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문고만큼의 임팩트가 없으니까 주목이 안 되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는 얘기를 사례만 늘어났는데 가장 할 말이 많은 거 뭐가 있을까? 하면 제가 찾아본 것들 중에 최강은 수원대와 상지대였는데 상문고만큼 많이 소문나지는 못했죠. 그렇죠. 저 다니던 고등학교는 하필이면 재단이 왕씨 집안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교사들도 왕씨가 꽤 있어요. 그게 상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자재들은 미술이나 그러니까 제가 예체능경 되게 중요하게 여기 있는데 급하게 대학 보내가지고 교사 자격증 사범대만 가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도 왕씨가 되게 많았고. 그나마 그게 저 에디터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나마 그게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거기는 되게 성종이 이상한 사람이라 유능한 사람이면 채용한 다음에 입적을 했다. 그랬으면 왕씨가 많아도 되지. 그리고 서무과 직원들 다 왕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학교를 왕룡일가라고. 엄청 주변에서 놀려먹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상학법 개정하려고 하니까 미래의 대통령 두 명이 촛불집회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정권이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아직 커튼을 못 열어봤어요. 얼마나 뜸이 들었는지 뚜껑을 아직 못 열어봤어요. 왜냐하면 쉽게 열지 못하는 게 대통령을 제외하면 직권도 해본 프로정치인들이 주변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낮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지금. 이 지지율이 그들이 원하는 개혁을 막는 구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디어 개혁도 살벌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아직 못합니다. 오히려 재신임을 높은 득표율로 받은 오세훈 시장만 TBS 고사를 드러내놓고 하죠. 난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가 뭘 할지 아직 알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학인데 사학을 가장 많이 두들겼거든요. 전 정권에서. 그렇죠. 이걸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낄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죠. 저는 이제 당장은 없고 그 다음번 총선에서 이기면 그때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데. 윤핵관 중에 한 명이 또 사학재단. 장 선생님. 네. 장 전 부총장님. 맹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기억해두셨다가 한 2년 뒤에 다시 한번 꺼내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학 문제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찬찬히 들여다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기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63회였습니다. 토요일 순서를 마무리 지었고요. 말이 많다 보니 농축산인을 토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못 보겠네 성갑이요. 남양주에서 나올 리 없겠구만. 알아서 해볼게요. 한 1년을 준비했습니다. 파일럿이니까. 그래서 한 주 나가고 말 수도 있죠. 그런 일도 많아요. 보통 파일럿이 2회분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 10회분도 뽑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10회분이 있잖아요. 성갑이의 운명은?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새로운 코너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날 리스타 464회에서 다시 만나요. 유승균 PD와 유세민의 유토였고요. 농축산인은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염.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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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